꺼져주세요 제발 연장 탁탁이는 알지 그다고 치우고 올라가야 하고 난 인정 못하겠다는 부산 부산의 뜻이야 내가 왜요?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지금까지 갇힌 시간 두 거짓이냐 왜 하지마 나한테 숟가락 얹겠다고? 이 부자왕의 생명을 아직 못 알아쳐먹네 그냥요 나보고 지금 도망치라는 거야 갈린 것이지 집에만 돌아와 소희사처럼 그 정도는 지내수지 뭐야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딨어? 아마 사뿌레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지 살아냅니다 살아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간난 새끼가 욕구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